할렐루야! CT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하 3.1영상원장 이에스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라는 지세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다시 함께 모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요.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말이 예루살렘에 나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복음소의 결론 부분에서 의심하는 도마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그만큼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끝까지 의심하는 것과 나중에 주님을 만나서 그 의심이 변하여 믿음으로 승화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후 조직기반이 무너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다가 모두 한 장소에 모이게 된 것은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주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고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그 무덤 앞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저녁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고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현실주의자여 변화를 거부했던 도마는 아예 그 모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하나님 나라는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유대인들의 명절이 끝났고 모두 짐을 꾸려서 흩어지고 있었죠. 이처럼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에는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는가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들의 마음속에 도마에게도 자기들과 같은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온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또 모였습니다. 불안과 갈등과 긴장 속에 떨고 있던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먼저 평강이 있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도 없었지만 도마에게 손가락으로 주님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나라입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꼬꾸라진 도마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소리쳤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으로 보게 하여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로 증거할 것이며 이 말만 믿어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이 증거하는 말을 듣는 것이나 주님이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셔서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한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았던 도마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말씀은 이 사실과 부합합니다. CTS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고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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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